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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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오뎅 집도 왜 이렇게 더워? 수아가 좋아하는 오뎅 너무 좋아하는 오뎅이지 냄새부터 진짜 밖에서 파는 오뎅같아 똑같이 뜨거워 조심 응? 맛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슈가 뜨겁다 뜨겁다 수아가 뜨거워 음료수 줄까? 콜라 줄까? 할라 먹을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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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닿을 게 없지 그렇지? 응? 이 또 풀러주네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에어컨을 풀로 틀었는데요 너 그러니까 아빠 뭐지? 아빠 사안이 또 땄나오네 아니 돌려도 돌려도 얘가 자꾸 돌아왔어 돌리고 됐다 ui 나 contributors 나 우리가 콜라 땡기지? 뜨거우니까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뜨거워 밖에는 식혀가지고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식혀지는데 이건 안 식혀져 김나는 것 봐서 응 그 정도로 뜨겁다는 것 옛날에는 오빠 김 안 나잖아 그냥 옛날에만 나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맛있어 아빠는 7개 8개 여기 하나 남았어 여기 하나 남았어 구멍이 자꾸 빠지네 아 어떡해 맛있어 으아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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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난 2개 아빠 6개 나 3개 이거네 9개 아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살짝까지 눌러주세요